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분석 12 초기 이슈리스트 프리젠테이션 할 때 파악된 이슈 사항들 그리고 개발 착수 전에 파악된 이슈 사항들 두 가지는 항목별 내용과 확인으로만 간략하게 정의를 합니다. 애널리시스 테스크 테이블에는 항목별 분류, 확인 대상, 확인 상태, 내용 등으로 좀 더 추가해서 리스트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합니다. 이슈리스트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해결되고 이렇게 상태가 지속되면은 좀 더 고도화된 부분들로 플랫폼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